추억의 책가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만화책도 있었고 연애 편지도 모시던 책가방 떡볶이에는 너 팔바지 어쩌다 땡뜩 쳐고 너만 느끼고 다녔다 불안꽃이 피어나는 태양자 끝끝에 그 시절이 힘든 날 소원하네 아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싶어라 추억의 책가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창실에 책가방 속에는 무엇을 들어있었습니까? 연애 편집니까? 들어봤습니까? 아니면 무엇을 들고 가셨습니까? 기억하십니까? 그 노래 들었습니다 연애 편지도 모시던 책가방 교육과 산만에서 만화책도 있었고 연애 편지도 모시던 책가방 연애 편지도 모시던 책가방 연애 편지도 모시던 책가방 공허세와 로제의 아이테만 출연한 책을 학목에 이 시절이 있는 걸 소환하네 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신 거라 추억의 착각을 만들고 우울한 꿈이 피어나는 경쟁자의 끝에 이 시절이 있는 걸 소환하네 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신 거라 추억의 착각을 만들고 추억의 착각을 만들고 추억의 착각을 만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